4월 22일날 입주한 법인데 손잡을 분동할까봐 큰 걱정을 했는데 야 먼저 뻔해 내금을 할 수도 없더니 오늘 내가 올라와서 이렇게 아래로 찾아보니까 분동 이상 없네 야 그러면 얘들 올해 다발이 났다 열 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초근육돼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밤부터 비가 흔들기 시작을 해서 비가 좀 많이 왔더라구요 오는데 잠시 비가 그쳐서 산에 가파른 경사가 심하고 해서 벌통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벌통들은 크게 염려가 되지 않는데요 5월 28일날 입주가 된 벌이 있어요 걔는 어떻게 된거냐면 이제 그 설통 한 4일만에 들어온 통 아 그 통이 소나무 큰 소나무 밑에 있는데 거기에 좀 경사가 좀 너무나 가파르게 져서 물이 흐르면 글리 내려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통이 염려가 돼서 올라왔어요 아 그런데 그 통으로 다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와있거든요 와있는데 한 번 하셔보죠 아 볼들이 이렇게 조용히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 여기요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큰게 있고 뒤에 볼통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 밑으로도 밑으로 볼통이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이 볼통이 염려가 돼서 아 이 뒤에서 이제 물이 그 급병사기 때문에 아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올라왔더니 뭐 이렇게 크게 염려할 저기는 아니네요 기왕 올라왔으니까 아 이제 볼통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고 아 이 통을 한번 문을 열어서 아 이렇게 내려왔을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얘가 뭐 28일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밑에까지 볼이 내려왔겠습니까 이게 다섯 칸짜리인데요 다섯 칸짜리인데 내려왔으면 대박이에요 올해 뭐 뿔 그냥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고 아 이렇게 이제 문을 열어서 소문을 열어서 보이면은 다행이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들은 뭐 군사가 많기 때문에 아 이렇게 큰 염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문을 한번 열어서 얘들의 그 볼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슬거니 훔쳐보는 거죠 남의 집을 훔쳐본다는 거 이렇게 뭐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얘들이 좀 조금 기분이 나빠 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약초 끈흑돼지가 해장인데 회장인데 회장님이 한번 들여다보는데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겠죠 아 여기 이제 경비를 쓰다가 이렇게 돌아서서 그런데 토종벌과 양벌을 이렇게 보면은 토종벌은 이제 저거 통 뒤로다가 이렇게 하고서 이제 선풍질을 하고요 양벌은 머리를 뒤리밀고 선풍질을 하거든요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살짝 한번 열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미안해 열어본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벌이 야 이게 한 달도 안 됐는데 20 며칠 만에 벌이 5칸을 다 데려왔네요 야 아니 이거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배상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야 이럴 수가 응 이거 뭐 굉장하네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야 이거 보세요 한번 이거 야 이렇게 오리발소 5칸을 데려왔습니다 5칸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게 야 엄청나네 응 야 일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했어 야 미안하다 야 얼른 닫아 놓고 갈게 아이구야 자 벌통들이 이렇게 이제 놓여 있는데 제가 기왕 올라왔으니까 아 몇 개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갈려 그래요 네 근데 저 위에 있는 거 얘네들이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어 이렇게 그래서 벌들이 지금 아 이제 열어보긴 그렇구요 열어서 확인해 본다긴 그렇고 이제 벌이 잘 활동을 하는가 이렇게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있구요 어 자 위로도 볼통이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어 얘는 엄청 크다 아 내가 봐도 이거 대박이네 아 근데 말벌이 왔네 벌통 말벌이 잡아야 되네 또 아 참 자 이제 오늘 그 비가 그치고 난 후에 벌통들마다 아 지금 전부 다 그 낯놀이하러 나오는 거 이렇게 아 일벌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 대단합니다 야 얘들이 그 아 열심히 일만 하다가 오늘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갇혀 있다가 잠시 비가 이제 끝나니까 이렇게 벌들이 아 바깥 세상을 한번 날라보겠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아 얘들이 그런데 말벌이 지금 한두 마리씩 달려들고 있어요 말벌도 뭐 얘들보다 뭐 조금 더 큰 것들이 말벌이네 또 아 이름도 참 더러워 죽겠네 얘무설네 조금 더 큰 말벌이 그래 아 얘들이 와가지고 이제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래도 얘들은 뭐 아랑곳 없이 이렇게 낯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낯놀이는 아 얘들은 이렇게 양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분봉이 날까 무슨 일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얘들은 낯놀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염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 얘들은 이제 가끔 이렇게 나와서 낯놀이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분봉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분봉이 이제 손잡을까지 다 끝났구요 얘들은 이제 채밀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여왕이 알을 낳고 새끼를 이렇게 길러가면서 꿀을 채워갈 건데요 아 이 아이도 이제 올해는 더 이상의 그 아 계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얘는 이제 이대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구요 아 얘도 올해는 꿀이 대박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안에 보면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물이 왜 물이 흐르고 있느냐 하면 비가 들어가서 물이 흐르는 게 아니구요 얘들이 이제 꿀을 그 이렇게 채워가면서 수분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는 이렇게 크게 염려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애들이 꿀이 많이 들어오구요 채밀할 때 보면 아주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낯놀이하는 모습 장관입니다 비가 그쳐서 지금 햇살은 비추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벌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는 모습 자 멋있습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고 사진을 좀 찍어 보니까 얘들이 더 멋지게 날라 보려고 아 노력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자 더 더 높이 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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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힘차게 날라 화이팅 이야 이야 벌이 뭐 지금 굉장히 나와서 막 이렇게 비가 그치고 나니까 아 비가 그치고 이렇게 좀 조금 햇살이 좀 비치니까 벌이 다 나와서 다 나오네 다 나와 이게 지금 벌이 지금 날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얘들이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나온 것들이 아니고 아 뭐 어떤 분들을 보면 뭐 붕붕이 나오질 않느냐 뭐 이제 더워서 나오질 않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 비가 그쳐서 날놀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우 굉장하네 그냥 뭐 이야 아 얘들은 벌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아 얘들은 벌 세력이 올해는 이제 얘는 이제 괴상을 더 이상 안 할 통인데요 왜 괴상을 안 했냐면 아직에 지금 열 통짜리 열 통 열 칸짜리 열 칸짜리인데 아 지금 저 올해 이제 괴상을 안 할 겁니다 왜 이게 이제 열 칸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군이 들어와 가지고 4월 달에 들어온 건데 4월 22일 날인가 이제 이게 들어온 건데요 아주 뭐 그냥 급성장으로다가 이게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손자 분봉도 지금 안 하고 왕대가 먼저 뻔해 해 봤을 때 없었는데 지금 난놀이가 굉장합니다 지금 그래서 얘들 아직까지는 왕대는 없어요 왕대 지금까지 없는 거로 봐가지고 올해 좀 분봉은 지금 안 할 것 같고요 손잡을 분봉을 하게 되면 이제 군사가 많이 빠져나갈 거로 염려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내검으로 해 봤는데 지금 그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야 뭐 그냥 난놀이하는 그 광경이 아주 장관입니다 네 참 멋있어요 참 멋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벌들의 잘 노는 모습을 보고 만족감을 느끼고 이제 하산할까 합니다 끝까지 약축근 흑돼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